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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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 100 여러분은 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주렘에 달린 자신의 토르소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 생존. 여러분이 버텨야 할 토르소의 무게는 각자의 체중의 40%로 측정되었습니다. 단, 남아있는 여러분 중 5명만이 자신의 토르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쉽지 않다. 생각보다 너무 무겁더라고요. 무겁다. 아예 몸이 끌려갔어요, 처음에. 개 무거운데. 어떡하지? 빡센데. 미쳤다. 뭐야, 끝 아니야? 제 프로소가 떨어졌을 때 이게 실화인가? 믿기지가 않았어요. 해본 게 없으니까. 무게가 쏠리더라고요. 그 정도로 무거워서 끌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고. 상체. 아, 너희가... 와, 살린다. 아구가 털려. 와, 이 새끼.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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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아, 너무 무거웠어요. 처음부터 일단 이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서 사실 정신력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버티는 수밖에 없다. 아, 아, 아... 아... 아, 아... 아, 아... 정식아, 할 수 있어. 정식아. 가다,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 손 너무 크는데? 그래도 우리 편에 잘했어 다 떨어진다, 다 떨어진다 어, 맨날 안 나왔다 가자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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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예연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 아니, 얼마 안 남았어 장자, 파이팅 지금 안 남았습니다 참아, 참아야 돼요 뭔가 패배의 압음이 씻겨나가기 전이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계속 잡아, 계속 잡아 잡아, 형아, 제발 형아, 제발, 괜찮아 다시 고쳐, 잡아, 다시 고쳐, 잡아 다시 가 전화기는 괜찮은데 다 왔어요 네 명 다섯 명만 더 재킹 돼, 다섯 명만 다 됐다, 다 됐다 다섯 명만 더 재킹 돼, 다섯 명만 더 재킹 돼, 다섯 명만 더 신경 één 아멘